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 탓에 전년 대비 수익성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매출도 소폭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작년 영업이익은 27조 7,685억 원으로 전년보다 52.8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30조 4,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8%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21조 7,389억 원으로 50.98%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분계 대비 증가하면서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올해 실적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메모리 재고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호전을 예고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7,874억 원 영업이익 1,734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7.9% 늘었고 영업이익은 18.7%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국내 사업 부문에서는 3,142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라인 등 기타 사업 부문에서 1,40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전체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는 앞으로도 국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잘 살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전 세계를 통해 귀국하는 일정에 맞춰 이후 격리 시설에서 사용할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에서 긴급 귀국하는 인원은 거주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 출장자 등 총 7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귀국 후 14일간 점검과 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롯데그룹은 임시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총 800인 분량의 생필품을 임시 거주지와 가까운 세븐일레븐 물류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국제적인 비상사태 등 긴급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CNS는 클라우드 기반 인사관리 솔루션 넥스트 HR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이라 별도의 인프라가 없어도 조직 인사 업무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최신 국내 인사 관련 법규를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챗봇 등 신기술을 단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준원 솔루션 사업 개발 담당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초기 투입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신속한 HR 기능 구현을 통해 인사 혁신을 원하는 기업들의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판매한 총 15개의 차종 3만 5,868대에서 제작 결합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소나타 1만 2,902대는 연료 펌프 제어 유닛 내부 인쇄 회로의 제조 분량으로 전기 회로가 단선돼 시동 물량과 주행 초기 시동 꺼짐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판매한 13개의 차종에서는 에어백이 펼쳐질 때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포드 세일즈 코리아에서 판매한 몬데오는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에 전류의 흐름 증가로 주변부가 가열돼 발화될 위험이 발견됐습니다 삼성의 주요 계열사의 준법 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분리 변경하고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실효적 준법 감시 제도 정책을 위한 사내 준법 감시 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준법 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담 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 감시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음 달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삼성이 자체적으로 준법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한화가 상생하는 노사 문화 지속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 간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화는 지난 29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옥경석 대표이사와 정승우 노동조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노사화 및 안전결의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영진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상호존중의 노사관계 구축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며 2020년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옥경석 대표이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확인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국철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폰 앱 카카오티를 통해 승차권 판매 등 생활 밀착형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에서 열차 승차권 판매와 철도역 주차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철도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철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지난해 7월에는 네이버와 12월에는 카카오와 잇따라 협약을 맺으며 철도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안전체험학교가 국제표준인증을 받았습니다 건설사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교육기관이 국제표준인증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대림산업안전체험학교는 임직원과 협력회사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체험교육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상황을 체험하고 각종 안전장비 사용법과 응급조치 방법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VR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고위험 작업을 현장감 있게 체험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